포겟 미 클로즈 요 아이즈 포겟 미 클로즈 요 아이즈 김장님 지니야 네? 오늘 서울 날씨 어때? 오늘 서울시 날씨입니다 맑고 화챙한 날이에요 나는 온 커플의 비밀 연애를 알고 있다 기침은 못 숨겨도 마음은 숨겨버리고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경례라도 해줘야 되나? 근데 가끔은 눈치 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누가요? 팀장님이요 우리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10분 같이 커피 마시려고 1시간 일찍 회사 오는 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황당해 헉 더 가까이서 봐도 돼요 더 가까이서 봐도 돼요 둘이 이제 어디서 만나지? 우리 집에서 만날까? 지니야 네? 탕수육 레시피 보여줘 우웅웅웅웅웅웅원 우웅웅웅웅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우리 둘 사이로